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틀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9월 중순도 넘어섰고 내일이면 추석이죠. 내일 하루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9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게 되죠. 정말로 오랜 시간 인내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버텨는데 이제 꽃이 피기가 이제 거의 다 왔죠. 꽃이 피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좋죠. 지금 완전 바닷고에서 키우고 있는데 한 주라도 더 사 모으라고 기회를 계속 더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셀틀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단기로 보고 단기로 보고 투자해서 나 손해 많이 왔어. 아주 지금 괜히 이거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도움될 게 하나도 없죠. 도움될 게 하나도 없고 이제까지 이렇게 이왕 이렇게 흘러온 거 이제 시간만 잘 가기를 기다리면 되죠. 시간만 잘 가면은 결국은 시간은 나의 편이다. 이것만 알면 되죠. 이것만. 그러면 결국은 제 위치로 찾아가고 아주 좋은 흐름을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보게 된다. 반드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보겠죠. 자 지배구조 개편 홀딩스가 합병 승인 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단추가 잘 끼워지고 첫 단추가 끼워졌는데 잘됐습니다. 지금 어차피 할 거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합병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셀트리온이 이제 탄생을 하겠죠. 탄생을 하게 되고 이 셀트리온은 코로나 종합 솔루션이라는 아주 강력한 한 축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랍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은 레키론화를 보면은 리젠론하고 양대산맥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양대산맥. 지금 EMA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앞으로 이제 달라진 셀트리온을 보게 될 겁니다. 달라진 셀트리온을 보게 되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신안의 소나기에서 제피모의 소나기에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레키론화 부분이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하락 이유는 없습니다. 하락 이유는 없다. 상승 이유만 있죠. 상승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지금의 위치에서는 아주 주주들이 정말 최고의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그런 위치에서 놀고 있고 그런 시간, 그런 시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레키론화의 위력을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예고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선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리제너론. 미국에선 지금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터지고 있죠.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셀티련의 이 레키론화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죠. 않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아직까지 치료제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승인이 되고 나면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이 레키론화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지금 다른 나라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훨씬 더 높았겠죠. 레키론화가 그런 약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증된 데이터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4차 임상 4상 부분도 아주 많이 진행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배구조개편 첫 단추 비상장 3사 합병 승인 상장 3사 합병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죠. 두 차례에 걸쳐서 3사 합병 가능성입니다. 자. 먼저 셀티련 그리고 셀티련 제약 그리고 셀티련 헬스키는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셀티련 그룹이 지배구조개편에 시동을 걸었고 추박힌 선 비상장 3사 합병 후에 후 상장 3사 합병 계획에 따라서 셀티련 그룹 계열 비상장 3사는 16일 일자의 주주총위를 열어서 합병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첫 단추를 끼움에 따라서 시장은 시장의 관심을 실질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장 3사 합병에 쏠리고 있죠. 자. 지금 상당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이 합병이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이면은 이게 이제 합병 계열 11월 1일 셀티련 홀딩스 해서 이 삼성이 이제 합병이 되죠. 그리고 상장 3사 합병은 내년 초면은 내년 1,2,3월 달 안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배구조개편 본격화 셀티련 그룹이 지배구조개편 추진을 꺼낸 것은 작년 9월인데 서정진 명예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인 헬스케어의 지분을 해물출자는 방식으로 셀티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서명예회장이 최대 주주인 셀티련 홀딩스와의 합병을 위한 정지 작업이었고 셀티련 그룹은 셀티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에 더해서 화장품 사업은 스킨케어까지 삼사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진행이 되었죠. 11월 1일 합병을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실질적인 지배구조개편 추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제조 셀티련 판매 헬스케어 제약 사업회사 간 합병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명예회장 셀티련 통합지주사 셀티련 통합 사업회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지배구조도 상장삼사합병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고 시장의 관심이 비상장삼사합병 보다는 상장삼사합병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업회사합병 내년 마무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합병 시기가 관심을 끄는데 업계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이면 상장삼사합병에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셀티련 관계자는 비상장삼사합병 절차를 발비면서 그와 동시에 상장삼사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장삼사병이 최종 마무리되는 11월 1일 이전 이사회 결의와 합병 주총 소집 및 승인 등 상장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비상장삼사합병 비상장삼사합병을 전제로 상장삼사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합병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내년 초 정도면 내년 1월 2월 정도 되면 합병이 되죠. 합병 방식도 관심사인데 비상장삼사 서전진 명예회장 지분율이 70.2% 95.5% 홀딩스 100% 헬스키 홀딩스 에 달해서 특별 결의 요건을 맞춰서 3사 동시합병에 이렇다 할 권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장삼사는 지배구조상 셀티련 통합지주사 그리고 셀티련 그리고 셀티련 통합지주사 헬스케어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 때문에 셀티련과 제약을 먼저 합치고 추후에 헬스케어와 합병하는 2 플러스 1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셀티련 성장삼사 합병 시기와 방법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합병이 제일 이슈입니다. 셀티련은 합병이 제일 이슈다. 상장삼사 합병이 최종 마무리 되면 셀티련 그룹은 고질적인 일값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당연히 벗어나겠죠. 현재 셀티련이 제품 개발을 하면 제약이 국내 헬스케어가 해외 판매를 책임지겠죠. 셀티련 일값 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다. 2019년도 기준 셀티련 내부거래 비중은 37.3%로 64개 기업집단 가장 높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죠. 이제 해소가 됩니다. 좋은 쪽으로 이제 바라보면 되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석을 하면 됩니다. 좋은 쪽으로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회사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부양에 대한 뭔가를 좀 해야 되겠죠. 지금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셀티련은 지금 주주들을 거의 뭐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에 아주 힘든 시간을 선사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다 보상받게 돼있어. 나중에 나중에는 다 보상받게 돼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약에 합병 가지고 계속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진짜로 그게 맞다. 합병이 이제 마무리되면 올라가겠죠. 마무리되면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주가 조작이 되어버리면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이 되어버리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이 되려고 하면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이런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합병이 아마 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누가 이거 해주겠습니까. 합병 안하는게 차라리 그냥 파토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해. 주주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주주가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지금 주주들이 정말로 뿔이 날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주 달래기 용이라도 주가 관리를 위한 아주 어떠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렉키로나 부분이 유럽에서 터지게 되면 이제 뭐 아주 엄청날 겁니다. 유럽에서 터지게 되면 그럼 이제 수출이 대량 수출 소식이 나온다. 그렇게 그게 이제 현실화가 돼 버리면 이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